김치 여기 속 싸는 겁니다 하나하나 맛있게 해드릴게요 됐어요? 32초 아직도 그렇고 밖에 안돼요? 1분 영상에도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럽니다 저 이런거 잘했죠? 나도 좀 찍어주세요 얼굴도 찍어주세요 이왕이면요 시골촌여자 신문보 여기 맛있게 해드릴게요 속빼기 김치로요 찍었으니까 엄청 맛있게 보이죠? 요거 이제 이렇게 속빼기 싸는거는 쉬워요 요렇게 쑥쑥쑥 버무리면 되는거랍니다 엄청 쉬워요 요번에도 참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영상 찰칵찍고 영상 찰칵찍고